취임 이후에 지방 업무보고 첫 행선지로 강원도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로 지지부진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칙을 말한 것일 뿐 당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지방 업무보고를 강원도에서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원도 애정론을 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철도 등 자신의 대선 공약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한 성난 지역 민심을 달려내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경제성 문제의 발목이 잡혔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고 갔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론적 인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다며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업무보고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외에 창조전략산업 육성, 속초항 크루즈부도와 터미널 건설 등 5건의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지역 형평성을 들어 정책적 추진 불가로를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